뭐야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다 뭐 온 거예요? 뭐야? 뭐 온 거야? 다 뭐 온 거예요, 나? 뭐야? 아, 깬 거야? 아, 깬 거야? 아, 다행이다. 아, 깬 거구나. 아, 잠시만. 아, 살았다. 아, 깼어. 깼다고. 깼다고. 드러운 녀석. 앞으로 보지말자. 털어줘. 아, 깼대요. 클리어 했대요. 클리어 했다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거 다 깼습니다. 여러분들, 이제 여기서 슬램더 배드 마무리하고, 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발 진짜. 아, 계속 해야겠죠. 헛소리겠죠, 이거 다. 아, 삼수 떼고 먹었나. 이게 그게 아니야. 어디서 발병. 계속 여기 이 탐험이죠? 제발 이러죠. 난이도 안 건드렸어요. 난이도 안 건드리는 거 생각하면 아마 보통 노말로 디폴트니까. 아, 스테이 없, 제발. 없다고 해줘. 없다고 해줘. 슬램더맨도 없다고. 이거 사실 우린 다 평화롭게 꿈쩍였던 거야, 이거. 이거 사실 이거 배드드림 코마여가지고 딱 일어났더니. 이거 케이트 같은데? 아니구나. 익스토르 따예냐. 어쨌든 여기 탐험해야 되는 거 맞죠? 아, 아니. 아, 여기가 맞다는 거잖아, 길이. 망했네. 고거리는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여기가 맞아야겠다. 이거 맞긴 한데. 나도 그냥 맞아서 기절하고 싶다. 뭐야, 뭐 기절한 게 아니고. 라이트를 드는 모션에서 놀랐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. 여기잖아. 뭐 없죠? 뭐야?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요. 그래도 익스토르 더 해결이 바뀌지 않아. 제발. 제발, 제발.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자, 우리. 집에서 크리스피도넛 12개들이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막 심슨 가지고 보는 거야. 그럼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. 그렇지 않아? 제발. 바닥이 이거 뭐야? 낙서구나. 왜,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는 거 같죠?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제네베이터 5개 구동시켜서 엘리베이터로 도망치면 됩니다. 오케이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. 발전기를 작동시키러 가게 되는 거죠. 두 개 했지? 네, 여기다 맞죠? 길치라서 엘리베이터를 또 찾는 것도 어려울 텐데, 이거. 세 개? 슬슬 등장할 겁니다. 이제 안 올 리가 없어. 슬슬 점점 커지는데. 이건 빨리 트고 나가야 되죠? 아임휘원님 호원 감사합니다. 아, 제발. 그럼 호원. 저쪽 온다. 뭐야? 떨어져, 떨어져, 그치? 호원 감사합니다. 제 일직선 스텝이 아니고 모임무 스텝 빠지는 것 같은데? 발자국 소리가? 또 온다, 온다. 뭔가 온다. 뛰어야 돼, 이거. 뛰어야 돼. 어디로든 뛰어야 돼. 발자국 소리 잘 듣고. 이쪽으로 갔었어. 아, 지쳐서 또 걷는구나. 계속, 계속 뛸 수 있어요, 이렇게? 두 마리가 쫓아오죠, 이제. 오른쪽의 소리 들립니다. 백필트 공원 감사합니다. 아, 하지마. 그런 거 하지마. 공원 감사합니다. 하지마, 하지마. 호원님. 영어리, 뭐지, 뭐지. 호원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그게 뭔지가 아니야. 지금 뭐야? 하나 남았죠, 제네리터? 하나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? 저 발견됐죠? 쫓아옵니다. 이쪽 안 가봤어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잡혔어. 뭐야, 쟤. 한 번 긁고 도망가네? 이제 내가 못,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? 하... 아, 그건... 아, 잡힌 거 아니야, 그건? 설마 여기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? 또 있어, 설마? 메인 홀로 튀래. 아, 지금 손 떨려. 에어리아, 또, 뭐 봐야 됩니다, 이제. 아, 잠시만. 물 좀 마실게요. 아, 진짜 미치겠어. 지금. 여러분들, 그 있잖아. 막 엄청 막, 호흡 가쁠 때 막 손 저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나 잠깐만, 배터리 왜 이렇게, 배터리 없어, 지금. 배터리 주고밖에 없어요. 지금 어떻게 이제. 아, 저놈한테 잡히면 잡힐수록 점점 못 달리는 몸이 돼요. 그런 식이 있구나. 아, 지금. 아. 아, 진짜 손 저려, 지금.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저려. 오케이, 나 자유야. 이제 자유라고. 오, 오, 오. 오, 따뜻한 새소리도 들리고. 오, 씨, 며목도 잘하고. 여긴 더 이상 슬렛더맨 같은 녀석이 없다. 제발. 카메라, 배터리 교체 어떡해요? 어떡해요? 배터리 따로 얻어야 돼요? 이제 절반. 다행히 이 게임은 플래시, 미친듯이 배터리 갈아야 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지. 건전지 한 번 해도 하루 이틀은 써야지. 2, 3회를 써야지. 한 일주일을 써야지. 한 달은 써야지. 배터리 하나로. 그래야지 제대로 만든 거지. 한 20년은 써야지. 이런 데서 내가 얼마나 짱박혀있을지 어떻게 알고. 씨, 하루 이틀 쓰는 걸로 버텨. 어떡해. 그러니까, 그 아웃라우스트 걔네들 이상한 거랄까? 배터리 하나로 한, 막, 그, 4회 가는 걸 해야 돼. 그러니까, 아웃라우스트는 애들, 진짜 기자가 좀 이상한 아이템을 가져가지고. 씨, 배터리가 어디, 어디 있을 줄 어떻게 알고. 나 그냥 자유를 찾으러, 아, 아이, 못 가게 해놓았네. 자유를 찾으러 떠납니다. 이러고, 막, 그냥 쭉 떨어지는 건데, 자연스럽게 게임 오버되면서, 여러분들, 지금까지 아웃라우스트, 슬랩토바드 보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게 없이 뻔뒤. 제작진 안 돼. 그러니까, 이거 막아놨어, 강제로. 아, 그 정도면 바꿔야지. 어디서 배터리가, 예비 배터리가 나올 줄 알고. 아니, 예비 배터리 충분히 가져오던가. 아, 진짜, 저 애들과 좀, 준비성이 정말 없어요. 그리고 아마 보니까 저 탑 쪽으로 가는 거에 맞는 것 같거든요. 보면은, 익스포렛의 에어리아. 에어리아를 탐사를 하는데, 마리 탐사의 저쪽, 저쪽으로 가까이 가면 될 거예요. 아마도? 네, 김산천님 들어가세요. 그렇지. 저 사우르네 탑 쪽으로 다가가면 다 갈수록, 이게 맞는 것 같아, 10번. 그렇지, 다 필요 없어. 저 사우르네 탑으로 갑시다. 저게 맞는 것 같아. 그리고 맨 마지막 스테이지가, 저 사우르네 탑을 무너뜨리는 걸 거야. 그렇지. 내 손에 있는 플레이즈라이트로 깡깡깡깡깡깡 하면은, 저게 무너져, 이제. 그럼 이제, 나는 절대단제를 되찾는 거고, 케이트도 되찾고 우리는 사이좋게 막 투명화된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는 거지. 슬렌더맨은 우리 볼 수 없어, 이제. 아, 드립이에요? 아, 됐어. 됐어, 됐어. 아니야, 케이트고. 케이트한테 절대 만지 씌워주고, 나도 절대 만지를 끼고, 그치. 마이프레셔스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사이좋게 지나가는 거지. 아, 너무 딱히, 너무 딱 들어오라고 지금 불까지 비춰놓고, 뭐야 이게. 이거 대놓고 함정이잖아. 라이트 뚫지 마, 대놓고 함정이잖아. 라이트 뚫지 마, 대놓고 함정이잖아. 여긴 뭐 없고. 이렇게 밝은데 뭐가 뜬다고? I want to die, I want to die, 난 죽고 싶어. 라네요? 이거 쓴 사람은? 설마 뭐가 있나? 막 이래, 지하계단으로 막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11번. 제발. 아니야, 비디오 틀지 마. 이거 나가는 길이 없네. 세 번째 동굴이라고? 잠깐만, 뭐야? 문 닫혔어? 뭐야, 못 나가네? 아, 비디오 봐야 돼요? 비거맨님 안녕하세요. 아, 왜 또 저런 걸 꼭 봐야 되지? 이해가 안 되네? 아니. 아니, 주인공 뭐 여기 여행 왔어요? 주인공은 여행 왔냐고. 아, 주인공 여행 왔냐고! 그럴 거면 김밥이랑 이런 거 싸들고 집 위에 카메라 만들고 왔어 observations. 아니, 거기 뭐 앉아서? 나는 치즈 김밥 두 줄! 에헣헣. 뭐야? 아 이것도 내가 플레이를 해야 돼? 뭐야 익스플로드 더 펌프클루 그러니까 증거를 위해서 농장 농장 한번 찾아버려 이건 뭐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 시점에 막 죽어도 되는 거죠 맞나? 돈의 김밥 30줄이요 네?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주는 대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저 못 먹으면 치킨으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네 불정우님 안녕하세요 어 농장 아이고야 아우 진짜 되게 피곤해가지고 뭐 페이데이 하나 우리? 오케이 뭐야 이거 슬랜 찰리 슬란더맨 말하는 거겠죠? 저 찰리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당할 것 같아 이 캐릭터는 당해 스토리상 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 지금 나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거든?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캐릭터를 보고 어 얘가 당했는데 나도 죽을 거야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본격적인 캐릭터가 시작되는 거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얘는 필사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영어의 이름 세 번 쓰는 거야? 고어 소리 들리지 슬란더맨 오면 그냥 잡힐게요 뭐야 아니 이런 집 들어가고 싶나? 이 다 바뀌었고 이거 뚫을 수 있나? 못 뚫죠? 한번 보자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닌 건가? 아닌데? 고어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요 안에서 뭔가 시작되는 거 맞거든요? 길은 없어 결론은 저 길이 마지막이야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? 조기가 끝이에요 고어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저쪽에서 어떻게든 나라던 거 해야 돼 immun세ikka 내가 뭔가 안 찾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있을 가능성이 가가가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ā 카카오가 이거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끝났나 아 절로 나가는구나 오케이 저쪽이 뭔가 있죠 왜 이렇게 어두워 연료가 다 달았어요 연료 가지고 방금 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안으로 들어가서 잡히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 아마 이쪽에 연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아니네 이 답 없는 사탕wand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답 없는 사탕스еждou 사탕선